매년 4번 많이 받으세요! 너무 예뻐요. 맞아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됐다. 여기 얼짱 출신들이에요. 학교 때 좀 있지 않았을까요, 레이더? 친구가 없었어요. 오카이나 손으로 소리 내기는 뭐예요? 너 마지막 기다. 호흡하시고 달려가자고요. 천천히. 선배에게 묻는다. 어둠은 패스하세요. 패스. 그렇지 않아요. 토끼 여러분들 사이에 반없는 토끼 한 명이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잘한다.